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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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제 사주에 하나 보이나요? 지금? 본인이 이렇게 물어보면요. 제가 점을 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가 더 있지 않나요? 그렇죠?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냥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, 내가. 딸이 하나, 재작년에 됐어요. 하늘나라로. 아, 딸이? 몇 살, 몇 살 때? 연년생이거든요. 아, 얘들아? 네네네. 아, 그래요? 네, 혹시라도 알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솔직히 그 생각도 하고 오기는 했거든요. 나는 여기 적어놓은 것만 봐서. 네, 아까 적으면서 손이 막 떨렸던 게 그것도 적어야 되나. 아마 아까운 자식이, 누구나 자식한테 아깝죠. 소중하고 귀하지만. 똑똑하고 영례 써내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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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기는 했을 텐데. 그렇죠? 그냥 제가 죽은 딸에 대해서 뭘 듣고 싶든 저보다 그 딸을 더 잘 아실 거고 또 이미 딸은 또 세상을 떴고 그렇죠? 참 아픈 일이지만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지금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딸을 제가 싫어서, 구슬해서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한다기보다도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굳이 정을 봐서 그 딸에 대해서 알고 싶다 물론 간혹 있어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저 세상에서 잘했다고 보시면 돼. 아니, 제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딸 보내고 한 번 갔었어요.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절에서 천도제를 했었거든요. 49세 때 천도제를 했는데 그 집에서 그러더라고요. 잘못했다고.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다시 해야 된다. 막 그러면서 너무 잘못된 거다. 천도가 안 됐다. 그래가지고 솔직히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번 두들기잖아요. 그것만 믿을 순 없으니 그래서 한 번 다시 가봐야겠다.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한 소금 알려서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발길을 끊고 있다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온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얘가 천도가 잘 됐나 제가 그 말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였었던데 예뻤어요. 아 예쁘고 머리도 좋고 뭐 엄마도 예쁜데 세상에 가진 거는 다 갖고 태어났는데 진짜 다 갈랐어요. 다 갖고 태어났는데 맞아요. 왜 저랑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. 그때 아 아들 저랑 같이 있었고 왜 같이 뭐 있었어? 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이제 이제 딸아이는 거기 있는 게 좋았죠. 저한테 오면 저한테 어찌 보면 구속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로서 어떤 이렇게 강압적인 뭔가가 있지만 그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쪽에는 거의 방목하면서 키웠어요. 아이를 그래가지고 안 봐도 자기가 어느 정도 답답할 거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그쪽에 워낙 친구들도 많고 해서 오고 싶지 않아 했어요. 그래서 둘째는 약속대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온 거고 응 그리고 큰애는 이제 그쪽에서 있겠다 하고서 그쪽에서 있었고 그 방향이 어려웠는데 거의 어려웠는데요 집 말씀해주는 거예요? 응 인천을 말씀해 인천 대충 침착 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정말 모르겠어요. 그게 너무 답답해요. 왜 죽었는지 응 왜 자살했는지 그렇다고서 아빠가 못한 것도 아니고 아세요? 그렇다고서 애가 어두운 애도 아닙니다. 네 맞아요.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요. 아예 사생활에 대해서 아버지도 아예 몰랐어? 다른 아빠보다는 많이 알았고요. 응 아예 모른다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? 아니 저 다 알았어요. 저희는 같이 밥도 먹고 워낙 잘 만나고 같이 응 그랬죠 아기가 이렇게 되거나 그 남자친구가 왔었어요? 그럼요 응 그 애가 그 직전까지도 같이 있었고 응 그 순간까지도? 응 그 직전까지 응 그 직전까지 응 엄마까지 잘 지냈어요 그냥 응 응 엄마까지 잘 지냈어요 그냥 응 응 근데 저는 뭐 뭐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그냥 좀 응 이 사주가 물론 내가 지금 죽은 애정을 보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응 응 딱 따라 얘기해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주에요 응 솔직히 뭐 타고난 인물에 타고난 머리에 또 가정도 부족함이 없고 물론 엄마 아빠 갈라진 거 빼고 응 요즘에 이혼 많이 해요 응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보통 10대들의 자살은 가정이나 공부나 응 아니면은 어떤 진짜 어렸을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거의 아픔 때문에 오잖아요 그 각도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아니 그렇다고 제가 우울증을 낳았다는 것도 없어 정말 자살이 맞아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어떻게 죽었는데 근데 그게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가는데 응 다 나가는거죠 나갈지 원치 않으면 제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셔도 될 거 같아 지금 난 지금 자살로 안 비치거든요 솔직히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게 너무 답답한데 응 경찰에선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응 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저희도 지금 빼박인게 유서를 썼어요 유서 응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범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들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게 내가 갔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형사도 사건이 종겨됐는데도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의아한데 혹시 다른 거 찾아보셨냐 응 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 몇 년도에 재작년 재작년 19년도에 그냥 유서에 뭐라고 써있어 그냥 맘이 편해지고 싶다고 고구마 맘이 편해지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응 그래서 근데 이제 간 것도 도저히 그러니까 얘는 샤워를 할 때도 무서워서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 되는 애예요 응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는 전혀 생성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보통 죽으려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자살의 형태가 어땠는데 목을 맺는데 응 어디서? 집에서? 아니 바깥에서 목을 맺는데 그 곳이 목을 맺고 보통 또 푼 곳에 목을 맺잖아요 응 문이 있으면 문고리 있죠 문고리 있죠 1미터 1미터 밖에 안되는 그 문고리 내가 그냥 공통고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도저히 이게 말이 안되는데 그 바깥에 어떤 문고리? 집이 아니라 집? 네 집 문고리인데 그 장소는 집이 아니었고요 응 그러니까 방 문고리 방 문고리 그래서 근데 경찰들도 이제 너무 의아하니까 이건 자살 아닌데 근데 이 얘기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마음이 편할까 나도 그냥 점쟁이로서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더 조사를 해볼 생각은 왜냐면 유서가 유서 때문에 참 유서가 있어서 이건 어떤 차이의 협박 아닐까? 제가 점쟁이로서 그냥 얘기하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는 안이였어요 저희도 그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아무도 친구들도 다 하나같이 다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변에 어떤 악심을 샀던 친구가 있지 않았나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 명 친구랑 싸우기는 했었는데 애가 잔뜩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병원 데리고 가고 제가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툰거니 이러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더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아서 제가 두고 보자 두고는 보고 있었어요 계속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지 하면서도 두고는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애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런 그 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바른대로 해줄게요 그냥 점점이 말이에요 얜 자살 아니야 자살 아닌 거는 100% 상담할 것 같아요 다시 조사를 해보고 지금 엄마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지 알 것 같아 근데 차라리 지금까지 그냥 아파서 그냥 참아왔다면 그냥 자살이다 하고 인정해버렸으면 좋겠고 나도 지금 점사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기도 했어 사실은 근데 점은 또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진실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점사를 보면 얘는 자살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하다 얘가 자살할 애가 아닌데 얘는 밝고 가지만 다 갖고 태어났어요 우울증도 없고 그러면 제가 보면 주변이야 그리고 문고리가 자살을 했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붙대요 거기다 걸고 자살 안 해요 높은 애다 걸지 예를 들어서 내 많은 파란게 해줄게 내가 형사는 아니어도 거기다 걸었을 때는 힘이 없는 여자인 거야